와 탕후루 맛있겠다 깨끗깨끗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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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오픈 오픈 오늘 장사가 잘 되어야 할텐데 랄랄랄라 어 손님이다 어서오세요 오가 탕후루입니다 오가 탕후루 한번 먹어보지 반갑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음 뭐 귤 한번 주세요 귤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빨리 주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네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귤 탕후루를 굴려봅니다 후 손님 여깄습니다 맛있겠다 자 여기요 4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 다른데보다 많이 싼 편인데 말대꾸 하는거에요 아니요 나머지는 카드로 할게요 후 네 카드 받았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맛없기만 해버려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막대기에 똥이 묻어 있잖아? 사장 나오라 그래 여기 사장 누구야 나와 손님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내가 탕후루를 먹다가 막대기에 똥이 묻은 걸 발견했네? 아 참 진짜 그럴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놨단 말이야? 어? 이거 이거 똥 아니면 뭐냐고 이거? 어? 냄새 진짜 열받아 손님 이거 혹시 손님 손에 있는 점토 때문이 아닐까요? 어? 뭐라고? 그럼 이게 내 탓이라고 이 똥이? 어? 이게 무슨 나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난리야? 어? 내가 리뷰 엉망으로 써놓고 갈 거야 알겠어? 동네 장사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어? 손님 입맛에 맞춰야지 야! 정말 기분 나빠 리뷰만은 제발 리뷰만은 리뷰 망했다 완전히 이 집은 절대 가면 안 됨 똥을 묻혀서 줌 맛도 없어서 다 못 먹고 토할 뻔했을 느낌표 리뷰 올리기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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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리뷰 보고 아무도 안 할 거야 손님들 다 끊겼네 오키님들 박세인이 처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아악! 어? 아악! 아악! 미션에서 진상 부리고 거짓말로 나쁜 리뷰를 썼잖아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잠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악! 진짜! 아악! 안 되겠다 미션을 주겠다 미션? 그래 미션을 통과하면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지 지옥에서 나가게 해준다고요? 그럼 해야지 미션이 뭔데요? 지옥 탕후루 가게의 주인이 되어 세계의 탕후루를 모두 팔게 되면 미션을 통과! 지옥에서 꺼내주지 엄청난 선물을 주지 천국에서 주는 선물은 얼마나 좋을까? 좋아요 저 할래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팔렴 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만약 소원 들어주시는 거면 리뷰 지어주는 거면 좋겠다 천사님은 그 정도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이걸로 어떻게 탕후루를 만들라는 거야 나 미치겠어 박세인 우리 가게에서 빌런 짓 하더니 결국 지옥 갔구나 리뷰 쓴다 했을 때부터 지옥 가겠구나 했지 이걸로 어떻게 탕후루를 만들라는 거야 이건 마늘이지 이건 고추 이건 생강이야 이게 뭐야 지옥은 끔찍한 음식들로 탕후루를 만들라고 하고 있어 안 되겠다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 편안해 뭐 벌레잖아 저리가 저리가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해 탕후루 만들기 탕후루 만들기 이게 뭐야 마늘 다음 생각 그 겸이야 홍고추라니 홍고추 탕후루 맛있게 먹어라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아 하아 진짜 끔찍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탕후루를 만들어야 하다니 이걸 근데 누구한테 팔지 하아 오케이 히 천국 탕후루에선 진짜 재밌고 맛있는 거 만든다 뭐냐면 짜잔 우와 롤업젤리랑 블랙사파이어다 귤탕으로도 만들 수 있겠어 블랙사파이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키키키키 키키키 그냥 한번 뜯어서 먹어보면 기대되는 블랙사파이어 맛은 음 엄청 셔 약간 오렌지같이 쉰데 아 그래서 설탕 코팅하면 맛있는 거구나 이 롤업젤리랑 블랙사파이어를 이용해서 탕후루를 만들거야 재밌겠지 롤업젤리를 펼쳐서 우와 향기 엄청 좋아 상큼한 향기 나 블랙사파이어 하나를 올리고 감아주기 끝도 이렇게 해주고 짜잔 하나 우와 이거는 레인보우 컬러야 감아주면 우와 엄청 예쁜데 두개 빨간색도 롤룹젤리로 감아주고 짜잔 이제 꼬치에 꽂아줄게요 꼬치 꽂을 때는 조심 슈욱 슉 세번 슉 좋았어 슈루룩 슈루룩 이거 대박이다 그냥 블랙사파이어도 우와 우와 엄청 잘 됐어 너무 잘 만들었지 큐큐큐큐큐큐 다시 구형 항상 한번 빵 두부 ACH gangster 또 너무 잘됐다 손님 오기 전에 한입 먹어보면 귤 먹어보면 진짜 최고 롤업젤리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이것도 다 먹었고 아 이것도 다 먹고 아 이러다가 내가 다 먹겠네 안되겠다 오가탕으로 오픈 어서오세요 오가탕으로입니다 오가탕으로 라세요 아무도 안오네 배달이 오기 주문 어 주문 들어왔다 계속 들어온다 배달이 오기 주문 음 좋았어 포장해야지 롤루랄라 오케이 포장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저쪽은 장수 잘되잖아 짜증나 어? 롤롤롤루 햇햇빵 야 양갈래 헉 응 박세인 넌 지옥에 무슨 일이냐 햇 너? 너 너는 어떻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가끔 거짓말을 쳐서 그래서 지옥에 오곤 했는데 오늘도 사소한 걸로 지옥에 오게 되었다 햇 그래? 너는 미션 같은 거 없어? 미션? 응 그런 건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해서 그냥 걷고 있었다 근데 오는데 엄청 끔찍한 것들이 많아서 다시는 안 오고 싶다 햇 맞아 여기 끔찍해 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 나가냐 뿌 내가 여기 있는 탕으로 다 팔면 나갈 수 있거든? 이거 봐 머금집스럽지? 이게 다 뭐야 뿌 마늘 고추 생강 끔찍하다 뿌 이걸 다 팔아야 해 야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햇 내가 여기 오다가 어떤 나쁜 애들한테 돈을 다 뺏겼거든? 근데 걔네한테 아무래도 복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걔네한테 다시 가서 엄청 맛있는 게 있다고 할 테니까 너가 마늘이랑 생강탕으로 팔아라 햇 좋았어 그럼 너가 하나만 사줘 제발 에잇 나 돈 다 뺏겨서 지금 10원 밖에 없다 햇 그럼 10원에라도 사가 얼마든지 팔면 되는 거여서 알겠다뿌 네 돈 받았습니다 여기 홍고추요 헉 헉 홍고추에 탕후루라니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먹을 것 같은 이 탕후루를 뿌 빨리 먹어줘 그래야 나 나간단 말이야 잇 도전 박세인 내가 친구니까 먹어준다 뿌 내 얼굴이 더 빨개졌다 뿌 고맙다 친구 고맙다 친구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박세인 나는 의리를 지켰다 뿌 이제 진정한 복수를 시작하지 내 돈을 빼앗은 나쁜 지옥 인간 헥 부탁한다 친구야 배달이 오키춤은 배달이 오키춤은 배달이 오키춤은 배달이 오키춤은 신나 어서 포장해서 팔아야지 소장에서 손님 마음 바퀴기 빨리 줘야지 소장에서 와 저 다 팔았어요 오늘 장사도 대성공 잘했네 오늘 가게 운영하면서 뭐 느낀게 있니 탕후루는 맛있다 또 재밌기도 한데 힘들기도 하고 이제 걸어다니다가 주변에 음식점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다니 좋은 경험 한 것 같네? 다 팔았으니까 이제 천사가 선물을 줄게 저기 천사님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그게 뭐니? 아까 박스인이 단 리뷰요 그 리뷰 쥐어주실 수 있나요?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걱정하지마 안 올라갔어 리뷰가 안 올라갔어요? 그 전에 악마가 불렀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주는 선물은 짠! 천국 급식권 우와 신난다 천국 급식 가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 또 보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탕으로 오기 대성공 뭐?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탕으로 집 절대 가지마셈 마늘 탕으로 생강 탕으로는 정말 최악이었음 그럴 거면 장사하지마셈 야 너 나와 나랑 일대일로부터 진짜 이렇게 댓글을 어디서 달고 난리야 아아! 호!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